다섯 번째 미니앨범 쇼미로 컴백하는 우리 모모넷드 멤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이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거든요. 힘차게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별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마이크 붙여.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힘차게.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재인입니다. 네, 재인 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른이 된 아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혜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주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연호입니다. 네, 모모랜드가 이렇게 개별 인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퇴장하시고 개별 촬영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기자님들이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단체 저는 이쪽으로 빠져야 되겠네요. 네, 네. 자,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서. 네, 다패. 네, 다패. 출체들 잘 썼습니까? 예. 수선 대로. 자, 정면부터. 이제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 통일감 있게. 정면부터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자, 9개월만에 반갑한 모모랜드입니다. 아, 반갑게 우리 기자님들과 인사 나눠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깜찍한 손아트. 손아트 한번 가볼까요? 예. 자, 이어서 이번 앨범에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 시그니처 포즈. 예, 다 함께 맞춰서. 좋아요. 예.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짝 시선 바꿔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도 시선 한번 맞춰주세요. 아, 다들 총을 쏜단 말이죠. 예, 손으로. 어, 좋아요. 암수와 제가 살짝 봤는데, 아, 저 바로 따라 할 수 있어요, 저는. 자, 다음에 이제 왼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도 마지막 시선 교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모랜드, 개그 촬영, 단체 촬영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기자님들께서 아마 이제 또. 아, 제가. 감사합니다.